헐 대박! 오늘 저희가 계속 폴라를 찍었는데 찍으면 다 폴라를 보고 있어요 되게 다양한 옷들도 많이 입고 너무 잘 찍어주셔가지고 폴라가 너무 멋있게 나왔습니다 다리가 길어보이는 학생복 아이플라 모델 드립맨 동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되게 많은 의상을 또 입었는데요 인터뷰하고 있는 이 옷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인데 왜냐면 제가 후드티를 또 좋아해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때는 학교 후드티가 없어가지고 후드티를 못 입었어요 이거를 이제 교복감게 입을 수 있다는게 너무 좋은거 같고 그래서 마침 운이 좋게 인터뷰할 때 이 옷을 제 차례때 입기도 해가지고 되게 영광입니다 과하면 안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최대한 밝게 그냥 단정하게 단아한 미소 동작도 조금 깔끔하게 주머니에 숱 넣고 포즈 포즈 정말 최대한 심플하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생귤탱귤이라는 아이스크림을 감귤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그게 제가 어렸을 때 먹고 마트에서 사라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단종된 줄 알았는데 고1 때 학교 매점을 갔는데 그게 파는거에요 이제 거기 있는 과자들이나 아이스크림은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데 그 생귤탱귤이 거기서만 팔아가지고 단번에 돌아온 저의 추억의 최애 매점 음식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요리나 메뉴보다 그 과일이 하나 떠오르는데 제가 진짜 수박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수박은 화채로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근데 무엇보다 감성있게 썰어드시는게 세모나게 그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이비클럽 친구들 저희 드리핑이 아이비클럽 모델로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저희가 입어서가 아니고 진짜 어떤 분들이 입으셔도 정말 다리가 길어 보일 때문에 이번에 꼭 교복은 아이비클럽 교복을 입으시길 제가 진짜 강추하겠습니다 초록의 우유 같다 교복은 카바이